오산의 가치를 새롭게 다시 쓰다 지금부터 더샵 오산 엘리폴의 59타입 유니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샵 오산 엘리폴의 59타입은 전체 927세대 중 285세대가 분양되며 내부는 수납이 강화된 짜임새 있는 평면 구성과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가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곳은 현관입니다 포세린 타일 현관 바닥과 엔지니어드 스톤 디딤석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 바로 오른편에는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신발 수납장 내부는 깊고 넓어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하며 하단부를 띄어 자주 신는 신발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기 전 외기 차단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적인 현관 중문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과 가까운 곳에는 현관 스마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현관 스마트 스위치는 실내 일괄소 등은 물론 날씨와 택배 도착 정보 그리고 주차 정보 및 승강기 호출 기능까지 탑재하여 외출 시 현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 맞은편에는 룸인 룸 유상 옵션이 적용된 침실 3이 있습니다 유상 옵션 룸인 룸 에듀형 선택 시 침실 3과 곧바로 연결된 책상을 갖춘 룸인 룸이 마련되며 널찍한 복도 팬트리가 시공됩니다 룸인 룸 공간은 자녀의 학습과 취미를 위한 특화 공간으로 설계돼 좀 더 집중도 높은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기본형 선택 시 침실 2와 침실 3이 나란히 배치되며 침실 3에는 널찍한 공간과 함께 붓바 기장이 유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침 시에는 스마트 통합 스위치로 조명을 끈 후 잠자리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약 5초 뒤 조명이 꺼지는 지연소등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현관과 가까운 곳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공용 욕실에는 수납형 세라믹 욕조가 있어 자주 꺼내는 욕실 용품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엔지니어드 스톤 뒷선반과 깊고 넓은 슬라이딩장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욕실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거리 청소수전이 별도로 마련돼 쾌적한 욕실 유지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곳은 59타입의 주방입니다 디귿자 주방작업대를 배치하여 더욱 효율적인 동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넉넉한 주방폭을 확보해 보다 여유있는 주방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주방 상판과 벽체는 내구성이 강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하였으며 쿡탑으로는 청소가 쉽고 위생적인 인덕션 3구가 제공됩니다 수전은 자유롭고 유연하게 구부리고 고정할 수 있는 더샷만의 특화 수전인 프리픽스 스완 수전이 시공됩니다 또 환기 시 소음이 적고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적인 저소음 고성능 펜블리형 렌즈 후드를 통해 더욱 쾌적한 주방 생활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에서도 충전 걱정 없이 스마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주방에는 입주민의 편의를 도울 다양한 가전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필요에 따라 비스포크 키친핏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생활에 편의를 도울 식기세척기 그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역시 유상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는 세탁 공간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배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2단 선반이 제공됩니다 주방과 마주보고 있는 거실입니다 포셀린 타일 아트월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해 언제나 품격 있는 거실 생활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룸이나 조명을 선택하시면 더욱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룸이나 조명은 5가지로 구분된 사용자 모드를 간편하게 선택하시거나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거실을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LED 간접 조명은 거실을 더욱 고급스럽고 편안한 공간으로 완성시켜 드릴 것입니다 벽면을 보시면 더샵만의 고품격 감성 디자인을 적용한 10인치 스마트 월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월패드 하나로 더 스마트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데요 기기 제어, 정보 조회, 알림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더불어 환기가 어려운 날에도 깨끗한 실내 유지에 도움을 주는 빌트인 청정 환기 시스템을 유상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침실 1입니다 폭 3.3m의 안락한 침실 생활을 제공합니다 안방 전면에는 붓박이장을 유상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가득 채우는 널찍한 크기로 의류 및 이불까지 여유롭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기본형으로 시공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주로 75타입 이상에 제공되는 구성으로 59타입에선 보기 힘든 구성입니다 파우더룸은 다양한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력을 높였고 드레스룸에는 창이 나 있어 의류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무상 옵션을 통해 파우더룸 공간까지 모두 드레스룸으로 시공되는 올인원 드레스룸을 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부담 없이 선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침실에서도 유상 옵션을 통해 룸이나 조명을 선택 시 간편한 사용자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환경에 따라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침실 1에 자리한 부부욕실입니다 욕조 대신 샤워부스가 시공되며 물이 사방으로 튀지 않게 막아줘 쾌적한 욕실 생활에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선반형 레인 샤워 수전이 설치돼 자주 꺼내는 욕실 용품을 보관하기 쉬우며 호스거리 청소 수전을 통해 욕실 관리에도 편리함을 더해 드립니다 오산의 가치를 새롭게 다시 쓰다 지금까지 더샵 오산 엘리폴의 59타입 유니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